안녕하세요 핀란드에서 레오입니다 외국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뭐 그런 투어 같은 게 있대요 저녁에 이제 8시부터 한 3시간 반? 40달러면 얼마야? 한 6만원? 좀 비싸긴 한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투어 가이드 아,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Nikon Nikon? 아, 카메라 Nikon? Yeah, Nikon 아, ok ok nice to meet you Go now? Ok ok, before we go I want to... I just want to know Do you have any allergic? 아, 알레르기... 모르겠어 No, I don't 아, you can eat everything, right? Yes Have you ever sit on the scooter before? Yes, I'm a motorcycle Ah, you drive? Yeah, I drive 아, 이거 탄델 해본 적은 없는데 그... I have never sit in the back You go over the back like this and put your feet in the keypaddle 아, 이런 것까지 안내를 해주시네 Ok, let's go I'm very happy, ok? Just relax Ok, relax, ok Yeah, breathe Oh, yeah, yeah, yeah You from Ho Chi Minh? Yes, I'm born here Are you born here? You can call me Saigon Lee Saigon Lee? Saigon Lee Because I'm born here Ah If you don't like history mall and you just want to chill 다시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요 지금 여기 주변에서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Ok, this is our first stop First stop? First stop? Yes 첫 번째 stop Do you like chili? Yes, spicy Spicy? A lot of, or just a little bit? I like spicy Ah, ok, better spicy You like spicy? Smaller side And put a lot of traditional ingredients inside Like this one Ok, both of these is yours Ok, I can hold the chip off for you Ok, I can hold the chip off for you Ok, ok Oh I saw a cockroach Ah, yeah Enjoy your milk Delicious It's delicious 뭐가 들어있는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맛있어요 But I can't eat But I can't eat Yeah, I can't eat Ah, I can't eat 아, 하나 더 이렇게 야 이거 최악이 했는데? 영어를 굉장히 빠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픕니다 지금 지금 계산하러 가셨는데 이 투어에서 이제 먹는 거랑 맛있는 거랑 다 그 포함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바게트 저렇게 급하게 먹는 건 처음입니다 옆에서 기다리고 혼자 먹으니까 뭔가 되게 빨리 먹어야 될 것 같고 Are you ready to go to the next stop? Ok This is like a Marathon Hustle, hustle I'm not rush I'm just afraid you'll tie the pool No, I'm not full 일단 돈 지불했으니까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어야지 오, 이렇게 간다고? 역주행 아니야 이거? 역주행? 어이구야 어이구 어이구 오, 여기 완전 개판이야 개판 와 어이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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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서 오토바이 타는 건 진짜 미친 짓이다 Are you still alive? Yes, I'm, I think so 그래서 아까 먹은 빵이 이제 단미라는 빵인데 저는 좀 매콤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약간 질라면 순한 맛? 근데 이 친구한테는 그게 실라면 정도의 매운맛이라고 하더라고요 오케이, 땡큐 오케이, 땡큐 네, 뉴욕 네, 뉴욕 네, 뉴욕 좋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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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러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원하러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매운데? 아, 페퍼? 머스타드? 머스타드 립 아, 여기서 먹어봤는데? 채식주의자 수업인가? 네 네? 네? 제 몸에 특히 피부에 좋은데 그들은 피부가 정말 예쁘고 너무 예쁘다 베트남이 피부 자부심이 있나 봅니다 지금 꼬이 10가지 들어갔어요 사...뿔...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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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맛밖에 안 나는데? 옆 테이블에 외국인들은 쌈 싸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아, 왠지 또 내가 잘하니까 뿌듯하다 근데 이 쌀 종이를 물에 적시지 않다는 게 저는 좀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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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목적지는 어디 유명한 오래된 아파트래요 이제 조금 적응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까 너무 정신없어가지고 아, 여기라고 합니다 보니까 그냥 외국인들을 다 그냥 여기 데리고 오네 이게 루트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였구나 사탕수수랑 깔라멘시 넣어가지고 주스를 만드는 거구나 사탕수수랑 깔라멘시 넣어가지고 주스를 만드는 거구나 어 자, 내가 토평으로 두실 거야 okay 투어 가이든데 빨대를 넣을 줄 모르네 아 오오, 맛있네 딱 그냥 사탕수수랑 깔라멘시 맛입니다 오오 그래서 이 아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전쟁 때문에 아파트가 다 무너져서 미국인들이 아파트를 지어줬다고 역사적인 얘기를 되게 길게 해주셨는데 저는 거의 다 까먹었고 아무튼 지금은 관광객들이 넘쳐나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보러 간다고? 헬로우 아니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아파트인데 이렇게 관광객들이 와서 이렇게 구경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 아무튼 이렇게 와서 좀 많이 특이합니다. 상인들은 뭐 좋아하겠지만 나 같으면 좀 싫을 것 같은데 이제 또 다음 여행지로 가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참 특이한 게 누가 봐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어 이번에는 이제 플라워마켓? 꽃시장을 왜 데려오는지는 아직은 이해 못했지만 꽃 사달라는 건가? 기름진 음식 먹고 이쪽으로 오면은 꽃구멍을 굉장히 잘 세척할 수 있어서 좋네요. 이번에는 꽃시장 지나서 야시장을 왔는데 여기에는 이제 음식! 베트남 야시장 구경하러 왔습니다. 여기에 앉았는데 아이스크림 먹기 전에 반, 트레, 눈 반, 트레, 눈? 네 오케이 그런 거라고 하는데 이게 쌀로 만들어진 거래요? 음 음 음 아 아 아 아 여기에 약간 참깨도 있네. 주소하고 맛있네. 아 아 아 약간 베트남 피자 느낌? 아 아 학생들의 스낵으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학생의 스낵. 이분은 투어리즘을 전공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아이스크림을 시켰는데 얘가 두리안 아이스크림이라고 합니다. 오 냄새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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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리안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굿? 굿 아무튼 꽃시장을 보러 온 게 아니라 야시장을 온 김에 그냥 꽃시장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맛있는 거 좀 먹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그 도시 구경하고 그렇게 끝나는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저녁 외국인들 데리고 이렇게 보여주고 웃어주고 이런 거 참 빡셀 것 같은데 근데 아직 4개월 밖에 안됐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힘들어 하겠지. 아무튼 19살 밖에 안됐는데 아주 씩씩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420강 호치미네 한강이죠. 그거를 보러 간다고 합니다. 근데 확실히 퇴근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은 숨통이 트이네요. 아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여기가 호치미네 약간 만남의 광장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여기 끝에는 이제 궁전 같은 게 있는데 약간 약간 디즈니랜드 그 마크에 있는 궁전 같기도 하고. 예쁘네. 이게 그 호치민 그분 거인가 보다. 여기. 여기. 오케이. 문 앞까지. 여기. 50. 11$.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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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개인 투어니까 6만원 치고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두 군데쯤에서 관광객이 안 가는 곳을 갔으면 어땠을까. 아무튼 오늘 투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좀 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